안녕하세요. 날씨가 많이 덥지요? 밤에 잠 설치지 않으십니까? 잘 주무셔야 다음날 정신이 맑은데 밤에 많이 덥더라고요. 여우수와 1장 12절부터 1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320조 여우수와 1장 12절로 18절까지 읽겠습니다. 여우수와가 또 르벤지파와 갓지파와 문하스의 반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우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우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두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16절부터 18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우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의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리더에게 힘을 실어주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리더가 아무리 탁월해도 따르는 사람들이 제대로 돕지 않으면 리더십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경우에 따르는 팔로워를 일컬어서 무조건 따르고 복종하는 것으로 이해하기 쉬운데 원래 팔로워라고 하는 단어는 독일어 폴라치오안이라고 하는 독일어에서 유래했다고 해요 원뜻은 팔로워는 리더에게 있어서 없으면 안 되는 존재 이런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우리는 소그룹에도 속해 있고 교회에도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경우는 리더일 수 있고 어느 경우는 팔로우일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끄느니 누군가는 따르는 이 리더에게 있어서 따르는 이들은 참 중요한 것인데 따르는 이가 없다 그러면 리더가 아니죠 리더는 결국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십은 배입니다 한국 배 잘 만들죠 세계 7대 조선업계 중에 다섯 개가 들어있다든가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드릴십을 만들어요 드릴십은 뭐냐면 남극 북극의 어마어마한 얼음을 깨고 가는 걸 드릴십이라고 합니다 옛날에는 피해 갔는데 지금은 깨면서 가죠 그러니까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배를 목적지까지 끌고 가는 것이 리더십이에요 선장이 중요하지만 선원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장은 관리하고 감독하는 것이지 선장이 모든 걸 다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이제 위험에 처하니까 선원들이 뱃사람이죠 좀 속된 말로 뱃사람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이 선원들이 이러다 꼼짝없이 죽겠다 싶으니까 살그머니 구명정을 내려놓고 도망갈라 했던 거예요 이거를 바울이 본 겁니다 그랬을 때 백 부장에게 저 사람들이 이 배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꼼짝없이 죽어 그래서 그걸 막은 거죠 교회도 그렇습니다 가정도 그렇습니다 리더가 중요하지만 따르는 이들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끄는 자와 따르는 자가 호흡을 잘 맞추어서 교회가 건강한 성장을 이루어서 교회가 건강한 성장을 이룰 때 세상에 거룩한 영향력을 그래서 서로 호흡을 잘 맞출 때 세상에 거룩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따르는 분들이 리더들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계 최고 설교자들을 배출한다는 달라스 신학교에서 무동생으로 졸업을 하고 박사학위를 네 개나 갖고 있는 찰스 스윈돌이라고 하는 분이 젊었을 때 두 교회에서 쫓겨났대요 한 교회에서는 목회를 못한다고 한 교회에서는 설교를 못한다고 쫓겨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 번째 교회에 캘리포니아 어느 한 교회에 정착을 했는데 20년간 목회를 하면서 20세기 최고의 설교자가 됩니다 그리고 후에 달라스 신학교 총장이 됩니다 이제 그가 퇴임할 때 기자들이 가서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훌륭한 목회를 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가 한 말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요 맞죠? 하나님의 은혜요 두 번째는 나를 믿고 따라준 성도들 덕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목회를 못한다고 쫓겨났고 젊었을 때 두 번째는 설교 못한다고 쫓겨났던 내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나 지금이나 내가 변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똑같은 난데 세 번째 교회의 성도들은 나를 믿어줬고 격려해 주었고 지지해 주었고 기도해 주었고 축복해 주었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누가 세워지든 리더도 중요하지만 따르는 이들 그러니까 리더십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팔로우십입니다 전날에 사육자들이 마태국 28장이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소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 잘 아는데 사육자들이 잘 못하는 설교 주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돈 얘기 잘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는 코로나 시대에도 20%씩 헌금이 늘었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굉장한 자랑이죠 설교를 안 했지만 성도들이 너무 말씀에 쓴 점을 잘하신 거예요 또 하나 팔로우십 얘기를 못해요 왜 못했까요? 나를 따르라라는 말로 비춰질까 봐 차마 사육자는 그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리더십은 강조하는데 리더십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팔로우십인데 팔로우십을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퇴임했으니까 담대히 말할 수 있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교회를 만드는 것은 지도자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배가 결국 리더십은 배를 목적지까지 끌고 가는 것인데 가는 도중에 폭풍도 만나야 되고 암초도 피해가야 되고 수많은 장애물을 피해가면서 목적지까지 끌고 가려면 선장 하나의 능력으로 가능하겠습니까? 1등 항해사, 2등 항해사, 조타수 각 방면에서 전문가들이 총 모든 것을 발휘해서 그것을 총괄하는 사람이 선장일 뿐이지 그것이 한 사람이 해낸 것이겠습니까? 좋은 팔로우의 자질은 무엇일까요? 잘 기억하셔서 삶 속에 적용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오래전 일입니다 모임 출신의 우리 교회에 한번 다녀가셨죠? 문승국 형제님이 하신 신학교 교수님이십니다 모임 출신의 형제님이 미국 신학교에서 근무하시다 퇴임하셔서 한국에 분교를 내셨어요 많은 분들이 지금 신학을 하고 계신데 그분에게 제가 궁금한 걸 한번 여쭌 적이 있습니다 미국의 목사님들은 퇴임한 후에 어떻게 지내십니까? 이게 제가 참 궁금했어요 그랬더니 그분 하시는 말씀이 다는 아니지만 상당수 목사들이 집사로 돌아간대요 이야 정말 멋있다 그런데 목사들만 아니라 판검사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승국 형제님 한번 존 맥아더 목사님 목회하는 컨퍼런스 가서 놀랬다고 그러죠? 자기 구두를 자원봉사자들이 딱 해주는데 당신 지금 뭐예요? 헬리콥터 조종사입니다 그랬더니 기도합시다 헬리콥터 떨어지지 않게 기도합시다 그래서 승국 형제 궁금해하고 그럼 당신 지금 뭐예요? 그랬더니 나는 판사예요 나는 검사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구두 닦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온 수양에 참석한 사람들 구두 닦아주는 거예요 저도 집사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공적인 책임은 없지만 여전히 저 할 일을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읽고 있는 여러 가지 책 중에 하나가 하프타임인데 그분은 현대 경영의 아버지라고 하는 피터 드루커의 수제자입니다 그런데 그 스승이 피터 드루커가 한 얘기가 이 세상에서 단 한 권밖에 없는 책이라고 극찬을 했던 책인데 제자가 스승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피터 드루커가 50세까지 쓴 책이 책이 하버드대 도서관에 한 칸을 채웠는데 60 이후에 쓴 책이 하버드대 도서관에 두 칸을 채웠다 그럼 우리 인생 끝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왜 다 끝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까요? 기자가 또 한 번 물었어요 박사님 책 중에 제일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책이 무엇입니까? 했을 때 그분 하신 말씀이 앞으로 나올 책이에요 아직 그 책은 못 썼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 인생은 앞으로 살아갈 인생이 더 멋진 삶이고 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일 거다 앞으로 내 인생이 써질 그 책 사도행전 27장이 갑자기 끝난 것처럼 28장은 지금 우리가 써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도행전 28장은 지금 각 교회가 써나가고 있는 것처럼 내 인생은 앞으로 쓸 그 인생이 더 멋질 거다 물론 건강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가 떨어지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더 아름다운 이야기로 써내려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좋은 팔로우의 자질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따라해보세요 리더의 권위와 비전에 헌신하는 자세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16절에 그들이 여우수아에게 대답하이리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오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다 가리이다 행할 것이오 가리이다 리더의 권위에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리더를 세우신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리더들에게 순종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리더의 권위에 복종하고 순종할 뿐만 아니라 리더의 비전에 헌신하는 자세가 필요한데 우리가 리더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은 그분 자체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리더가 꾸고 있는 꿈에 헌신하는 거예요 한 개인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헌신하는 것이 아니고 리더들이 인도자들이 꾼 하나님의 나라의 꿈 그 꿈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징기스칸이 이제 사람들이 막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징기스칸 어머니가 징기스칸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착각하지 마 네가 뛰어나서 네가 능력이 있어서 사람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네가 꾼 꿈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는 거다 그래서 징기스칸이 그 말을 평생 마음에 품고 살았다고 그러죠 저도 그 말을 마음에 품고 삽니다 성도들이 모입니다 사람들이 모입니다 저 때문에 모이는 거 아니에요 제가 꾼 꿈 리더들이 꾼 꿈 인도자들이 하나님 안에서 꾼 꿈을 쫓아서 지금까지 왔고 헌신했고 오늘날 팔공로 교회가 된 것이죠 그래서 좋은 팔로워의 첫 번째 자질은 리더의 권위와 비전에 헌신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인도자들은 영성적으로도 깨어있어야 돼요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뭘까 그리고 성도들은 그 인도자들이 목표한 그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대한 꿈에 대해서 헌신하는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서로의 역할의 차이에 대한 인식입니다 16절 여전히 당신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오 우리를 보내시는 것은 우리가 가리이다 이것은 리더와 팔로우는 이건 계급이 아닙니다 계급이 아닌 거예요 역할의 차이인 거예요 이끄는 자, 따르는 자 저는 이제 이끄는 자로 살다가 이제 따르는 자로 삽니다 저는 웬만하면 장로들이라고 부르지도 않습니다 집사람하고 같이 있을 때 하지만 공속에서는 항상 장로님들이라고 불러요 의부교회 나가서도 장로들이라고 안 불러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 말할 때도 장로들이라고 안 불러요 장로님들이라고 불러요 제 고향에 있을 때 어떤 어르신이 그 아들이 효자상을 받았는데 제가 볼 때 큰형님 친구인데 그 효자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불효자는 아닌데 그렇게 상 받을 만한 효자가 아니었다고요 제가 하나 발견한 게 있어요 효자는 부모가 만든다 잘해, 잘해, 내 자식 잘해 잘하는데도 잘해, 망할 놈 남들도 망할 놈이라고 불러요 개도 마찬가지예요 주인이 자기 집 개를 귀히 여기면 남들도 귀히 여겨요 주인이 곧다 차봐요 남들도 곧다 차지 안 그렇겠습니까? 똑같은 겁니다 우리도 인도자들을 존중해 주실 필요가 있는데 일반 교회에서는 성직 제도처럼 너무 계급화되어 있고 모임은 지도자들을 너무 존중하는 것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이 문화 고쳐져야 됩니다 나도 형제, 너도 형제 역할로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상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론은 모세의 형입니다 그런데 아론이 모세를 향해서 주역을 했어요 여우수와 갈렙, 동욕자입니다 그런데 갈렙이 여우수와를 향해서 주역을 했다고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그래서 인도자들을 함부로 대하는 건 참 잘못된 문화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서로의 역할에 대한 차이인데 그래서 계급은 아니지만 역할을 서로 잘 이해했으면 좋겠다 따르는 자는 리더가 제시한 비전에 헌신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리더의 부족한 점을 메꾸는 거예요 안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 모든 걸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리더들도 다 부족해요 강점이 있으면 약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채워가는 거예요 어쩌면 따르는 사람들이 리더들보다 인격이 더 훌륭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걸 인정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더 훌륭해서 제가 사역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무조건적인 맹종이나 순종이 아닌 조직의 목표와 조화를 이루는 동욕자 정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리더의 권위와 비전에 헌신하는 자세 두 번째 서로의 역할의 차이에 대한 이해 세 번째가 뭐냐면 다양한 리더십 스타일에 대한 이해입니다 일반교회입니다 어느 교단에 젊은 목사님이 부임을 했는데 부임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들려오는 소리가 새로 부임한 목사님은 영 리더십이 없다 라는 말이 돌아서 그 목사님에게까지 들어온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시작도 안 했는데 한 줄도 얼마 안 됐는데 그런 말들이 들으니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냐 우리가 잘 이해할 건 뭐냐면 우리가 몰라서 그래요 뭐냐면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제가 분별할 때는 그래요 한국 사람들은 박정희 리더십에 길들여진 사람들이라 강력한 리더십이 아니면 그렇게 못하면 좀 모자라는 것 같아요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영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리더십은 한 가지만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도 말씀하시는 것이 보십시오 사도바론 내가 전도자여 교사여 반포자여 물론 사도바론 특별한 분이라 여러 은사들을 갖고 있었지만 전도자 은사를 가진 사역자도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영적인 싸움을 하는 분들이라 굉장히 잘 싸워요 그런데 단점은 공격적이에요 그러다 보니 성도들 상처를 받죠 교사의 은사를 가진 사역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확하게 쪼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단이 왔다 무슨 근거로 우리가 그를 경계하고 내쫓을 거예요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쪼갤 수 있는 성경적 기준을 갖고 있는 교사가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성도들에게도 그렇게 잣대를 대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율법주의로 가고 상처 많이 받죠 그러니까 교사는 목자와 동역을 해야 돼요 전도자도 목자와 동역을 해야 돼요 전도자는 사람을 잘 아우릅니다 그런데 성경을 교사만큼 쪼개지 못해요 전도자만큼 공격적이지도 못해요 또 인도자 중에는 행정가 분야의 영역이 큰 분도 있을 수 있어요 느에미에는 탁월한 행정가죠 그래서 한 사람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동역을 해야 돼요 인도자들도 동역을 해야 되고 인도자들도 부족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나머지 분들이 채우시는 겁니다 우리가 네 번째는 뭐냐면 전문성을 지닌 동역자들이 되라 하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전문성을 지닌 동역자들이 되라 그렇게 안 살고 싶으시죠? 그러니까 목소리를 크게 안 하시는 것 같아요 12절 크게 읽습니다 시작 여우수아가 또 르벤지파와 가치파와 무나세 반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가난 정복전쟁의 이 두 지파반을 선봉부대로 앞세웁니다 물론 이 두 지파반은 요단강 동쪽, 동쪽, 오늘날 요로단 지역을 먼저 차지했어요 그 벌로마연 앞에 세운 거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이 두 지파반은 아주 탁월한 지파입니다 르벤 장자예요 제가 어렸을 때 아버님 늘 하신 말씀이 큰형 말 잘 들어 큰형이 반부모야 그리고 형 말을 안 듣는 건 부모님 말씀 거역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큰형님한테 많이 맞았어요 그때는 좀 많이 때렸고 맞고 지금 같으면 맞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경찰에 신고해버리지 그렇게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르벤지파가 맨 선봉부대에 섰다라는 것 자체가 형이 가네? 우리도 가야지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르벤지파가 선봉부대에 섰다는 것 자체로 안정감이 생긴 겁니다 장자지파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다음에 갓지파 갓이라는 뜻이 군대라는 뜻입니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죠 창세 50장에 보면 이제 자기 자녀들 열두 지파를 축복할 때 갓은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휴격하리로다 이것이 복이에요 그러니까 갓지파는 그냥 텐트 짓고 딱 머물렀다 그 자체가 군대예요 그 자체가 몽골사람 같습니다 지금 몽골사람이 아니라 옛날 몽골 농경사회는 집 짓고 터잡고 오래도록 거기 살기 때문에 싸울 줄을 몰라요 그런데 유목민들은 계속 이동을 해야 돼요 먼저 자리 잡고 있던 사람들이 누군가 이동해온다? 그럼 싸우는 거죠 습격을 받든지 습격하든지 그러니까 몽골사람들은 그 자체로 군대였던 거예요 우리도 몽골사람들에게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까? 갓지파가 그랬다는 거예요 문하세 반지파 반지파만 가도 된다 이 정도로 용맹스러웠던 지파가 문하세지파인데 문하세지파에는 용사들이 많았어요 사사입닭, 기도원 이런 사람들이 문하세지파 출신입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어떤 전문성을 갖고 있습니까? 따르는 이로서 그냥 따라갈게요 그거 아니에요 이거 보십시오 그런데 이 두 지파반이 10만 명이에요 선봉부대로 르벤, 갓, 문하세지파 이 숫자가 10만 명인데 치고 가면 그냥 따라만 가면 되는 거예요 나는 지금 교회에서 소그룹에서 어떤 역할을 맡고 있고 나는 지금 어떤 분야를 전문성으로 키워가고 있습니까? 따른다고 하는 것은 팔로우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리더에게 있어서 없으면 안 되는 존재 이건 역할로 기능적으로 그런 뜻이에요 숫자 한 명, 두 명 채운다? 큰 의미 없어요 있으면 좋지만 역할로서 기능적으로 일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섯 번째가 뭐냐면 참 중요한 것인데 17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범사의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력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따라해보세요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그 앞으로 돌아오셔서 1장 9절을 같이 읽습니다 1장 9절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성경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이 나왔다면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면 지금 약하여 있는 거예요 담대하지 못한 거예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면 그것이 사실인 겁니다 여호수가 이렇게 생각했겠죠 모세는 위대한 종이었으니까 위대한 지도자였으니까 백성이 따랐지만 아말렉과의 전투는 한 번 해봤지만 전쟁도 해보자는 출애급 2세대를 이끌고 가난 정복전쟁을 할 때 저들이 나를 따를까? 내 말을 믿어줄까? 적들도 두려웠지만 제가 생각할 때 여호수와 자신도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이 백성이 과연 나를 잘 따라줄까?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하리라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을 여호수와만큼 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 여호수와가 모세의 모든 기적들, 능력들 하나님이 함께하신 것을 잘 알아요 그러면 누구보다도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여호수와에게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담대함을 얻었을 것 같아요 자신은 확신을 얻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백성들도 그렇게 믿어줄까? 이에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백성들도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18절 다시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중하지 아니하나는지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지 강하고 담대하소서 이거는 제가 하나님이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와에게 하신 말씀인데 확신을 주신 말씀인데 백성들을 통해서 또 한 번 듣는 거예요 얼마나 우위로가 됐겠습니까? 힘내세요 우리가 도울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와가 결단한 것이 하나님도 나에게 확신을 주셨고 백성들도 나에게 확신을 줬어 그럼 이제 할 일은 뭐예요? 뭐만 남은 거예요? 양식 준비해라 3일 뒤에 3일 안에 건너간다 이 결단을 내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말 때문이었어요 강하고 담대하소서 내가 열심히 할게요 잘 따를게요 내가 기도할게요 이것만큼 리더들에게 힘을 주는 말이 없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게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리더들에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사랑을 많이 받고 과분한 사랑을 받고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참 감사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참 가장 큰 힘이 되는 것은 형제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만큼 더 큰 위로가 없어요 저는 이미 퇴임했어요 공적인 책임도 없습니다 물론 지협계 방문하면서 이렇게 말씀사회를 하고 있지만 그런데 누군가가 난 얼굴도 몰라요 그런데 그들이 찾아와서 형제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몰라요 그러면 우리 지도자들을 위해서 형제님을 위해서 힘내세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섯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좋은 팔로워의 조건 리더의 권위와 비전에 헌신하는 사람이 되라 두 번째 서로의 역할 차이에 대해 이해하라 그건 계급이 아니라 역할 차이입니다 세 번째 다양한 리더십 스타일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네 번째 그럼 내가 할 건 뭐냐 전문성을 지닌 동역자들이 되라 그저 인생 때우고 시간 때우고 그렇게 사는 건 의미 없어요 주님 나라 가는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동역자로 사시다 주님 앞에 서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인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지지하시고 격려하시고 축복하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세월 지난 후에 이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서 1장 14절입니다 제가 태임식 때도 인용했던 말씀인데 고린도서 1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환란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란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슈로다 아닌데? 14절이네 잘못 읽었네요 14절 시작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그래서 세월 지난 후에 우리 인도자들이 젊음을 바쳐서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살았고 우리를 말씀으로 이끌어주었고 삶의 번호로 이끌어준 것에 대해서 참 고마워하고 인도자들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잘 따라준 성도들이 고맙고 그래서 서로서로 고맙고 서로서로 승리하는 그런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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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